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2020년 큐베이스 여름 세일 소식이 있어서 바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창 띄워놨고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큐베이스 홈페이지 스테인버그.net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요. 맨 앞에 이렇게 딱 떠 있어요. 세일 소식이. 바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40% 세일한다고 써있죠. 그리고 나서 기간 나와 있습니다. 2020년 7월 28일까지. 이 세일 소식이 어제 올라왔거든요. 어제 제가 이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오늘 이제 영상을 준비했고요. 좀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이제 구입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간에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일에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보통은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세일을 여름에 주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아티스트 버전을 구입하면 프로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까지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티스트 버전은 프로보다 하위 버전인데 오디오 기능이 조금 많이 부실해요. 그래서 오디오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티스트 버전이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나는 오디오 작업 많이 안 하고 대부분이 미디에 관련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 아티스트 버전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가격은 거의 뭐 반값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프로보다 그냥 여건상 나는 아티스트 버전으로 충분해. 그러면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프로를 나는 쓰고 싶은데 근데 아티스트 가격으로 프로를 그냥 무료로 준다 하니 프로 정식 버전을 구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아티스트를 사지만 그냥 프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세일 기간이 7월 28일 이전까지 아티스트를 구입하시고 그 제품 등록을 꼭 하셔야 돼요. 제품 등록을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기간 내에 구입을 하시고 제품 등록까지 완료하셔야 무료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 아티스트 버전은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 가격 나오죠. 331.9유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332유로죠. 근데 어 그러면은 큐베이스 프로 교육용을 사는 게 저렴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비슷해요 가격이. 살짝 비슷한데 어 난 주변에 교육용을 구입해 줄 만한 지인이나 친구나 아니면 주변에 뭐 어떤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번이 이런 게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어 나는 그냥 주변에 교육용 대신 사줄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뭐 교육용 구입하셔도 되는데 살짝 가격 차이가 있어요. 미리 제가 뛰어났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교육용이에요. 에듀케이션 버전. 그러면 어떻게 되면 362유로죠. 몇만 원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몇만 원 더 비싸고 사실은 또 USB 동글기도 별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요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큐베이스 정식 버전을 구입하려고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니 이번 기회를 노리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매년 했던 업그레이드 세일 소식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있는데 눌러볼게요. 업데이트 뭐고 업그레이드 뭐냐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업데이트는 큐베이스 프로 버전에서 프로로 올라가는 거 아티스트에서 아티스트 올라가는 거 엘레먼트에서 엘레먼트로 올라가는 거 하위 버전 상위 버전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그레이드는 뭐 아티스트에서 프로로 엘레먼트에서 프로로 어쨌든 이 뒤에 붙은 게 다른 것끼리 이제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가격이 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복잡하죠. 이거 뭐 보실 필요 없어요. 더 헷갈려요. 바로 볼게요. 뭐냐면 Buy Now를 누르세요.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 나오죠. 풀 버전 보시면은 세일 안 해요. 이렇게 세일 안 하죠. 근데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세일 하는 거 보면은 바로 이렇게 밑줄 쫙 빨간 펜 쫙 쪄 있고 이렇게 세일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여름을 기다리죠. 보통 이렇게 당장 급한 분들은 이제 제품 나오자마자 새 제품 나오자마자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여름까지 급하지 않으면 여름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굉장히 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큐베이스 프로 이제 텐 버전 텐 버전에서 이제 10.5 최신으로 올라가는 거죠. 요 정도 가격이에요. 조금 할인받는데 전체적으로 40% 할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한 4만원 후반 5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건 9.5에서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요거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13만원 정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큐베이스 9, 8.5, 8, 7.57 뭐 이렇게 옛날 버전들이 있죠. 9 버전 쓰는 분들은 약간 아쉬울 수 있지만 7 버전 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득이에요. 같이 묶어가지고 그냥 이 가격에 올려주거든요. 그럼 한 16만원 17만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나 7.5 쓰고 있는데 7 쓰는데 이때다 바로 바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왕 정품 쓰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때 꼭 업그레이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짜 더 옛날 6.5, 6, 5, 4 뭐 이런 거 쓰고 계신 분들은 요정도 한 24만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아티스트 버전이 있는데 아티스트 버전은 10.5 그러니까 가장 최신이죠. 10.5인데 아티스트에서 프로 올라가는 거 아까보다 좀 저렴해요. 9 버전 쓰는 거 저렴하죠? 이거보다 이렇게. 왜냐면 아티스트 최신이 아까 이런 것보다도 가격이 사실은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정도 올라가는데 한 2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를 이미 구입해서 쓰고 계신다. 그러면 이번에 근데 아 오디오기는 굉장히 불편해서 안되겠다. 프로를 해야겠다. 그럼 이번 기회에 올라가시면 되겠죠. 무려 100유로 정도를 무려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스트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옛날 버전들 있죠? 그러면은 요거 다 뭉뚱그려가지고 10.5로 올라가는데 요정도 됩니다. 한 27만원? 27만원 정도 되면 이제는 제품 하나 사는가 느낌인데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업그레이드 하실 때 너무 기다렸다가 하시면은 조금 체감상, 기분상 목돈이 훌쩍 들어가니까 2, 30만원 들어가니까 아 이거 괜히 돈 아까운 느낌 들고 막 그렇죠? 근데 찔끔찔끔 뭐 5만원, 6만원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 매년 하면 결국 시간 지나면은 비슷한 돈이지만 그때 체감상은 뭐 이 정도면은 조금 뭐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다렸다가 하는 업그레이드는 체감상 조금 기분이 약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추천이고 그때그때 이제 요런 세일 기간에 업그레이드를 그때그때 바로 해주시면 최신 기능, 기왕 정품 쓰는 거 가장 좋은 최신 기능, 또 버그나 어떤 그런 것들 수정되고 개선된 그런 기능들로 쓰시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아티스트 버전은 주변에도 그렇고 굉장히 쓰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특히 요즘엔 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올해 초에도 제가 봄에 하나 세일 영상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살짝 해드렸지만 요거는 약간 구미가 당깁니다. 뭐냐면은 큐베이스 엘레먼츠는 이거는 이제 돈 주고 사지 말라고 비추천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체험판 수준이라 이걸 돈 주고 한 10만원 돈 주고 아 이거는 비추천입니다. 뜯어 말려요. 전 주변에서 많이 산다 그러면 그래도 큐베이스 좀 한번 써보려고요. 돈 10만원 주고 절대 말립니다. 이거는 근데 어디서 내가 마스터 건반이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하여튼 음악 관련된 장비나 뭐 이런 거 구입하다 보니 무료로 L이나 AI나 뭐 이런 거를 껴주는데 이런 거는 이제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무료로 보통 껴주거든요. 그랬는데 어 나 무료로 이게 어디서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는 지인이나 친구나 뭐 이렇게 주변에 야 나 L이나 AI인데 나 안승이가 너희 쓸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반대로 야 그거 안 쓸 거면 나 혹시 줄 수 있어? 만약에 이렇다. 그래서 그 시리얼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다 등록을 해놨다.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최신 버전인 프로 버전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요거는 메리트가 좀 있어요. 이 가격에 올라간다. 정가에 한다? 그러면 고민 좀 되죠. 이거 굉장히 이제 높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이 가격이면 이때를 한번 노릴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 임포턴트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그런 말들이 안 써 있어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저것만 유일하게 이제 있는 건 뭐냐면 이 엘레먼트나 이렇게 무료로 껴주는 버전들은 동글키 USB 동글키 이 라이센서라 얘기하는 이 동글키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 버전 올라가시면 이 동글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매를 하셔야 됩니다. 꼭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 약 4만원 정도 전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서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한 40만원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은. 그래서 유일하게 요것만 동글키를 별매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용을 구입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세일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서 무료로 받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데이트나 아니면 이렇게 가격 할인 등등 뭐 이런 어떤 혜택을 받으시려면 스테인버그 단넷에 미리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계정이 꼭 있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계정을 잊어버렸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난다. 아니면 내가 이걸 어디서 얻었는데 얻어서 쓴 프로그램이었는데 어... 그거 몰랐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나 업데이트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계정을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계정 체크 해 보시고요. 제품으로 잘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 큐베이스 등등을 중고 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USB 동글 키와 함께 계정을 항상 잘 체크 하셔 가지고 양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리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 계정 안에 어... 제품으로 잘 돼 있는지 꼭 체크 해 보셔야 되고요. 좀 특이한 점은 스테인버그 단넷은 어... 음악 관련된 회사들은 몇몇 그런 곳들이 있지만 어... 비밀번호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디도 내 걸로 새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정을 양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쓰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있다. 그러면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아이디까지 완전히 수정해서 새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했거나 아니면 누구 아는 분께 받았거나 어쨌든지 간에 계정 관리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계정을 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라이센스에 이제 다시 또 재등록, 최신버전 재등록하게 되거든요. 그 계정 관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네 큐베이스 세일 소식 여기까지고요. 어제 소식 나오자마자 바로 따끈하게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28일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죠? 이번 세일 기간 매년 오는 여름 세일 놓치지 마시고 최신버전 올리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딱 낚아채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와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 미지이었습니다.